고통스러운 라인전 애들도 요즘 뭐 나오는 에이슨이나 빅토르 정도는 괜찮거든요 제가 빅토루랑 제이스 일찍 근데 애니비아는 좀 막 끌어요 이렇게 막 어? 막 끌어요? 막 끌어요? 이게 뭣이 니래? 막 끌어요? 막 끌어요? 막 끌어요? 깰 수 있을까? 뭘로 안아? 우와! 대상이시네 라운드 투 간식으로 가요 저는 이래서 먹지 않는다 경험치만 먹사 안녕히 계세요 와 감전 야무지다 저게 하나도 안 야무지인데? 저거 밖에 안 나온다고? 아니 보통 반피도 다는데? 땡땡한 애들은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서로 한 번씩 이기고 경험치가 쌓였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? 이건 좀 예상 못했는데 희하암 아이쿠 살려줘요 야 들어가 아아 못 참겠다 으아! 아아앍! 으아앍! 이런 C 고생했습니다